한여름에도 겨울을 즐기는 코롱 스포츠의 더위 탈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. 코롱 스포츠는 2015 FW 시즌 프리미엄 고어다운 슈퍼 에디션을 출시하고 9월까지 프리시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. 총 5가지 스타일로 출시된 슈퍼 에디션은 방수, 방풍 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를 적용해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살렸는데요. 프리시즌 프로모션 기간 내 슈퍼 에디션을 구입할 경우 20만 원이 즉시 할인돼 37만 원의 구입이 가능하며 한겨울 헤비다운과 함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경량다운 3종 역시 5만 원의 즉시 차감 혜택이 있으니 착한 가격으로 여름 속 겨울을 만끽하세요. 스페셜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선보여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아울러 아웃도어 다운 시장을 선정할 수 있는 코롱 스포츠만의 아이코닉한 제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또한 무더운 여름 속 겨울왕국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우이동에 위치한 호롱 등산학교 교육센터 실내 인공 빙벽장입니다. 지하에서 지상 4층까지 뻗은 세계 최고 높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실내 빙벽장은 일일 체험은 물론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세계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산복 더위에도 안전하게 빙벽 타기를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도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꼭 도전해보세요.